신용도 낮은 서민과 영세 상인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노린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연 4천%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가 하며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 진행적 수법을 통해 불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이 불법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수백 장의 대출 광고 전단지에 일수도장, 통장까지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92억 4,210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 일용직 종사자와 금전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노려 최대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한 업자도 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오산, 천안 등 전국에 걸쳐한 불법 대부 행위를 숨기기 위해 7명의 명의를 이용해 총 6,57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수원과 평택, 포천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적인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7명도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상인,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할 우려가 있어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5개월간 집중 수사 결과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 TV 조희정입니다.